홈 에디션 명지는 50년간 국내의 가정용 고무장갑, 탄업용 고무장갑, 탄업용 장갑 이런 위생용품들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거리형 고무장갑이라고 해서 고무장갑을 보관할 때 고무장갑이 공기가 잘 순환되어서 위생적으로 잘 말라서 세균일 변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특허 황토하고 숯이 들어가서 위생성을 보강하는 제품과요 제품 배합이나 제품을 만드는 여러 가지 특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 에디션 명지는 50년 동안 고무장갑을 생산해 왔습니다 50년 전에 소비자들이 요구하던 고무장갑의 기준과 현재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완전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장갑, 바이어가 원하는 장갑, 시장이 원하는 장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구력이 50년이라는 회사이지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거죠 택배는 중국 시장하고요 미국, 유럽, 동남아로 수출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저희가 한 100개 업체에 25군데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명지는 세계인의 고무장갑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역과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은 가격과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다 같이 함께 행복을 잃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